하나님의 말씀은 2사야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여 관할하는 자는 분여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단일길을 회파하는 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의 BBS 여름 성경학교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진행될 우리 B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심령들 마음속에 말씀의 시가 심겨지고 믿음의 시가 심겨져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그런 복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사야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사야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너희는 은에게 무엇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라. 반면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미니라. 은에게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세상에는 복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복이 있고 화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추구하지만 화가 임하면 그 인생이 흥하질 못하죠. 반면에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해도 복이 임하면 그 인생은 흥하고 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흥망, 성세는 복과 화에 달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누가 복을 받고 누가 화를 입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그런 인생관, 그런 세계관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복이 있고 화가 있는가? 결국은 다 자기 팔자, 자기 소관에 달린 것이지 무슨 복이 있고 무슨 복이 있고 화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복받는 삶을 살고 화를 입는 삶을 살고 하는 것이 있겠는가? 이 세상 만사가 결국은 다 자기에게 달린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도 못하고 화도 내리지도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지만 혹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심히 위험스러운 생각입니다. 스바니아 1장 12절 말씀 때문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니아 1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닥칠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바니아 1장 12절 말씀. 스바니아는 구약성경 속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3장밖에 안 되는 성경. 구약성경 1306면. 구약성경 1306면. 스바니아 1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1306면. 스바니아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찍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요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사람이 살다가 뭔가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을 경험하고 우울증에 빠져들어가지고 찌기가 가라앉아서 그야말로 허무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헛것이다. 무슨 복이 있고 무슨 화가 있겠는가. 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기력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에게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며 찌기같이 가라앉아 절망과 허무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낙담하며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온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이르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령의 시선을 통하여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새힘도 부어지고 복도 부어진다 하는 거죠. 그걸 기대조차 하지 않고 그 믿음 같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 너희는 은에게 복이 있으리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신 말씀 속에 복이 있게 하고 화가 있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복과 화의 에이전트가 성경 본문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 함축이 돼 있지만 실제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 때 화를 받게 되는가? 본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의인에게. 누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악인에게. 성경의 의인, 악인의 차이. 10편 1편에서도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조, 의인의 길은 요아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과는 달라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도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의인. 또 악행을 행하는 사람은 악인. 그러나 성경은 더 근본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말합니다. 성경의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신의 행위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의인. 악인은 누군가? 악인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것이 의인과 악인이 근본적인 차이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로서 의의를 행하여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악을 행하여 화를 입으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데 그 근본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바리고 하나님을 떠나 존재적으로 악인이 되었는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를 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악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악을 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10편 52편 말씀이죠. 10편 52편 말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0편 52편에 악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840면 10편 52편 7절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52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앞에 나온 악인을 가리켜요. 악인이 누구인가? 도덕적으로 악행을 해서 악인인가? 그보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 이게 바로 악인이고 그 악인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무엇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그들이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내리시는가 자기를 경애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인자심을 바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악으로 내 손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가려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둘러봐도 분명히 세상에는 복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그 인생이 흥하고 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화를 받아서 그 인생이 망가뜨려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인자심을 바래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좋은 나무가 되면 의인은 의의를 행하게 되는데 그 의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이 다음 없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부어진다 하는 거죠. 바로 10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편 112편 전체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의 행복한 삶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우리 10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요하를 경애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10편 112편은 여러분 한 번 10편 전체를 암송하려고 한 번 시도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10편 112편이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사는 자가 받아누릴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에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게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자기 노력으로 커버 못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디즈니스를 해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은 자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 농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대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꾸려나가겠지만 자기 자식의 마음을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절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축복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이 임해서 자녀들이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그들이 하나님이 복을 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인생,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인자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